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에 실제적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 윤례와 법도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중요하니 어찌하든 말씀만 잘 받고 잘 순종하면 되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영적 권위와 질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영적 권위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권위와 질서 안에서 온전히 받을 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순종의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음 또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으면 누구든 전할 수 있는 것, 누구든 아무나 앞에 나서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지만 분명 그 리더십에는 영적인 권위와 또 직분의 구별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고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있었으며 백성의 장르들이 나오고 또한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도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그러면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너 모세만 여하게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최국기 24장 1절로 2절을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하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하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호랩산으로 부르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와 백성들을 여하의 산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여하의 산에 경계를 두어 오직 모세만 그 경계를 넘어 여하의 산에 오르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여하의 산을 흑암으로 가리우시고 우레와 번개 등으로 하나님의 임자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으며 모세는 그 흑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산 아래에서 보고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임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함께 나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70명의 장로들은 200만명이 넘는 백성들 중 각 지파에서 5,6명씩 뽑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모세를 홀로 앞장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함께 여하의 산에 올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위치는 오직 모세만 유일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함께 산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 산에 올라가서 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사실적으로 목격한 것 외에 저들이 특별히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셔도 됐을 텐데 저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게 하셨고 함께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구별을 두어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뽑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과 또 정치적인 그 리더십을 분명히 세우시고자 저들을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는 구별을 두셨던 것입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은 모세를 멀찍이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보죠. 경계를 넘은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만 넘었던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으면 다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있으셨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라면 야 이건 모세와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존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올라갔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거리를 두게 하사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자는 오직 모세임을 또한 저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처럼 모두 다 존경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와 구별되어 있는 모습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저 모세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음을 멀리서 바라보며 확인할 수 있기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들이 가서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눈앞에서 가까이 목격한 것입니다. 나랑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자로 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존경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위치임을 또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과 또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모세의 직분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직접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유일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질서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처럼 권위가 높아가지고 그 위에서 군림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역할을 그렇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역할은 특별함입니다. 앞세우셨어요. 혼자만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우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열두지파에서 특별하게 뽑은 70인의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로서의 분명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 리더십의 권위는 반드시 모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도하여야만 했습니다. 자기에게도 리더십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다. 자기의 옳은 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에 귀기울이는 순종함이 있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존경하게 세우셨던 그 리더십을 절대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70인 장로들을 여과의 존경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그 존경함이 어떻게 감당하고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사용할 때 그 존경함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었음을 사실적으로 목격했던 자들이었기에 모세를 통하여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모세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말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의 마음에 새길 수 있었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할 수 있었어요. 모세의 권위를 전달해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고 하나님의 권위를 또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사 이스라엘의 존경한 자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권위와 직분을 스스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 안에서 겸손히 자신 앞에 세우신 권위의 온전히 순종함으로 직분을 또한 감당해야 됐습니다. 다스림에 앞서 순종함이 먼저 되어질 때 그 다스림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 앞에 다스리는 권위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다음은 청년들이 나옵니다. 청년들은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시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제사 제도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막과 제사 제도가 된 것은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야지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들은 제사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그러나 온전한 그 제도와 또한 규례가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원시 형태의 온전한 제사들은 그 제사를 통한 영적인 비밀들은 그대로 갖추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온전한 제사의 제도와 형식이 갖추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했지만 그 영적 의미로 볼 때 저들이 드렸던 제사는 형식을 갖춘 온전한 제사와 분명 다르지 않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에는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체계의 의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함께 넣게 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희생제물 번제와 화목제, 제사의 영적인 비밀을 담았고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체계를의 방법 모세가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젊은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지 않고 청년들에게 맡긴 것은 아마도 큰 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려 하면 젊은 청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에 함께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청년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피를 모세에게 가지고 옵니다. 청년들은 리더십의 권위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제사와 그 언약 체결식에 순종함으로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온전히 리더십을 가지고 앞에서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받고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입니까? 다스리는 자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자가 주인공입니까? 다스리는 자나 순종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직분의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일들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들은 순종함으로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했고 청년들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온전히 가르침으로 감당했고 장로들 또한 그렇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온전한 언약 체결식을 잘 마치게 되는데 출애국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소를 잡아서 피를 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피의 반은 하나님의 재단에 뿌리고 그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렇다면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그 피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적 내용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기록한 그 책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두 다 읽고 우리가 그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언약체결식을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든 형식을 온전히 갖춘 언약식이었고 그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는 온전한 내용이 언약서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었고 그 기록되어졌던 내용들을 읽었고 온전히 들어서 전인격적으로 인정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에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 안에서 온전히 앞세운 자를 통해서 전하고 또 들어야 될 자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는 언약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앞에 언약의 내용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또 여러가지 사회법이나 여러가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미리 배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앞서 기록했지만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다시 뒷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해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형식과 절차와 권위와 내용들 가운데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게 된 부인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도 메시지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아요. 말씀만 듣고 오늘 다 했다고 해서 휙 나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쉽지 않은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건 더 쉬워요. 그냥 메시지만 틱틱하면서 듣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잘 들었다고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좀 더 이것을 이 메시지만을 주일날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토요일날 미리 오픈해서 전해주기도 합니다.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기가 막힌 내용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역사는 말씀의 내용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창조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다가오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모든 형식과 절차를 하는 그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가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 신앙과 예배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그 말씀과 더불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숙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70인 장로들과 이렇게 쭉 분명히 구별을 두셨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절차를 마치게 한 후에 다시 모세와 아론을 함께 여화의 산에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잔치를 벌이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특별히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뭔지 알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망하지 않을 자가 이 상에 어디 있어요?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뵙지 못했어요. 그 등만 살짝 치고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화의 산에 부르사 하나님이 저들을 손을 대지 않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표현을 특히 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각자의 위치에서 겸손히 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시 여화의 산에 부르사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데 저들이 여화의 산에서 대면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었고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함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 아래에 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이 보였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에요? 청명함을 보았어요. 청옥과 같은 터로름과 클리어한 것을 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그냥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뭘 느꼈어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은혜들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목죄의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였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누려야 되는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 하니까 그 발 아래에서 뭔가를 본 것처럼 보이는데 저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고개를 들면 뭐만 보여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빈 하늘인데 하나님이 산을 올라가기 전에 보았던 그 산을 본 것과 올라가서 함께 순정함으로 주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함께 나아가서 여호 앞에 섰을 때 그 산의 모습은 그냥 그동안 보았던 산이 산이 아니요. 그동안 보았던 하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분명히 만났대요. 그 은혜의 임재하심을 저들에게 충분히 느끼고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도 강렬했던 것이었고 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아니셨다면 분명히 감당할 수 없었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와 그 질서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며 그 권위하에서 순종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나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분명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영적 권위의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도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은 내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야 됩니다. 영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교회에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앞세우신 자에게 또 그것을 섬기는 모든 중직자들에게 또 그 안에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모든 비밀들은 각자 위치에서 은혜의 비밀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깨어지는 공동체는 불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배울 때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리더십 안에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잘 같이 배워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 속에서 감당해야 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무조건 잘 깨닫고 이해하고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야 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이 그렇게 온전한 영적인 질서와 권위 속에서 드려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지켜지게 하시고 감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